김영진 시방의 최성어 변지심여 생무예자재하사 구세대비자와 급피 신체상인법성진여해와 무량공덕장인여실수행등하옵나니 위용령중생으로 제의사사집하고 기대성정신하야 불종부당고라 논왈허대유법능기마연신근일세시고롱설이니라 설류분한이운하위오 일자는인년분이오 이자는희비분이오 삼자는해석분이오 사자는수행신심분이오 오자는건수입분이라 이자는 미옥해석열에 근본지여이하야 영제중생으로 정해불루고로다 위령성건성숙중생으로 엄마하염버감임하야 불태신고니라 사자는 위령성건미소중생으로 수섭신심고로다 오자는 위시방편하야 소화급장하야 선혹인침하고 권리침하나야 추월사망고로다 육자는 위시수섭지간하야 대치범부이성신가고로다 칠자는 위시전년방편하야 생업울전하야 필정불태신신고로다 팔자는 위시가야 건수행고로다 유여시등인연일세 문날수다라중애구유차법이연을 하수중설고 다발수다라중애수유차법인하이 중생근행부등하고 수혜연별이니라 소위여래제세엔 중생이근하고 능설지인도 색심없성하야 원어밀려내해 이류 등에 할세척풀수론이다 야학여래 멸후에도 호교중생은 능히 자력으로 강문이 치해자 하며 호교중생은 역히 자력으로 소문이 다해자 하며 호교중생은 무자심력이나 인어 강론이 득해자 하며 여교중생은 부위 강론 문다위보니라 하고 심낙종지 소문이 섭다에이하야 능치해자 하니라 여시차로니 위혁총섬열에 광대심범무변의 고로 강설차로니니라 마하연자는 총설류 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법위요 이자는 너이니라 소원 법자는 중생시민이 시심이 적섭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의 차시마야 현시 마하연의 하나니라 하이고 시심 진녀 상이 적시마하연체 고니라 시심 생멸인년 상이 능시마하연 자체상용 고니라 소원 의자는 적유삼종한이 운하위삼고 말함 이자는 최대니 위일체법이 지녀 평등하야 부정강고요 이자는 상대니 위혈의 장이 구종 무량성 공득고요 삼자는 용대니 능생 일체세강과 출세간의 선인 가고니라 일체처불의 본 소성고며 일체보사리 개성차법하야 토호열해지고니라 이설 이비분하니 차설 해석군호리라 해석이유삼종한이 운하위삼고 일자는 현시정이요 이자는 대치사집이요 삼자는 품별발치도상이라 현시정이자는 의일심법하야 유이종훈한이 운하위요 일자는 심진여문이요 이자는 심생멸문이라 시희이종훈이 개각총서 빌체법이니 차이윤 나오 이시문이 불상위고니라 심진여자는 적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니 소위 심성이 불생불멸이라 일체제법이유이 망염하야 이유 차별이니 양리심념하면 정무일체 경계지상하리라 시고로 일체법이 종본이래로 이의언설상하고 이의 명자상하며 이십년상하야 필경평등하야 무유 변이하고 불가파괴하며 유시일시민이 고인명진여라 하니라 이의 일체언설은 가명무실하니 단수망염이라 불가특구니라 어헌진여자도 역무유상인이니 위언설지거거니언견은이라 차진여체는 무유가견이니 이의 일체법이 실개진고며 역무가립이니 이의 일체법이 개동여고니라 당지하라 일체법을 불가설 불가령고로 명의진여니라 문날 야학녀시 여자인된 재해중생 등이 우나수수순하야사 이능특입고 탑발 당지일체법을 수설이나 무유능설 가설이며 수념이나 영무능념간염이면 시명수순이 양리언염하면 명의 특입이니라 부차진여자는 어헌설분별하야유 이종의 한이우하위요 일자는 여실공이니는 구경현실고요 이종은 여실불공이니 이유 자체의 구종무루성공덕이니라 일체법차별지상이라 이 무허망심령곤이라 당지하라 진여자성이비유상이며 비무상이며 비비유상이며 비비무상이며 비유무구상이며 비비무상이며 비일리구상이며 내지 총설컨대일 제중생이 이유망심하야 염렴분별하야 개해 불상흥일세 고설위공이의 양리망심하면 실무가 공고니라 소원 불공자는 이연 법체가 고홍무만고니라 즉시 진심이 상황불변하야 정법만족이 정명불공이니라 역무유상같이니 이념경계는 유정상은고니라 심생멸자는 허여대장고로 유생멸심하니 소이 불생불멸이여 생멸로 하하 비일비일을 명이 아래야식이니라 자식이 유후이종의 안이능섭일체법하며 생일체법하니라 운하위요 일자는 각이요 이자는 불가거이니라 소원 가그자는 위심체 이념이니 이 염상자가 등 허공개하야 무소 불변하야 법계일상 즉시 여래평등법신이니 어차 법신하야 설명봉각이니라 하이고 봉각의자는 대제시각의 선 이 시각자가 적동 봉각일세니라 시각의자는 봉각고로 이유불각이며 불각고로 설류시각하니라 우이 각신문고로 명구경각이요 불각신문고로 비히 구경각이니라 차의 운하오 여허 범부인은 각지전염기약고로 능지후념하야 영기불기하나니 수부명각이나 즉시 불가거니라 여 이성간지와 초바리보살 등은 각어염미하야 영무위상이라 이 사추분별 형착상고로 명상사각이요 여 법신보살 등은 각어염무주하야 영무자상이라 이 분별 추염상고로 명수분각이라 보살 여호 보살 지진에 만족광편하야 일념상흥하야 각심초기에 신무초상이라 이월리 미세연구 특견심성하야 심적상주일세명 구경각이니라 시골오수다라에서라사대 야규중생이 능간 무념자는 저기향 불지고라하니라 우심기자는 무유초상가지로 대이은지 초상은 저기 무념이니라 시골오일체중생을 불리불명매가 격이종볼례로 염념상속하야 미정이념고로 설무시무명이로다 약덕무념자는 적지심상의 생주이며라 이히 무념 등고며 이실무유시각지어이니 이 사상이 구시유하야 계무자립이 본래 평등하야 동일각권이라 부차 봉각이 수렴분별하야 생이종상하나여 피 봉각으로 불상사리하나니라 운하위이요 일자는 지정상이요 이자는 부사이없상이라 이업상이라 지정상자는 위의 법력 훈섭하야 여실수행하야 만족방병고로 파합식상하 멸상속심상하야 현연법신하야 수이순정권이라 수이순정권이라 자의후나 이히 일제신식지상이 개시무명이나 무명지상은 풀리각성인 비가게며 비풀가게니라 여시중생에 자성청정시민 문명풍동에 신녀무명이 구무형상하야 불상사리호대이 신비동성이라 양무명 멸나면 상속정멸이나 지성불개곤이라 부사이없상자는 이지의 지정상하야 능작일체 성묘경계하나니 소위무량 공득지상 이상무단저 수중생근하야 자연상응하야 종종이 연하야 덕이 있고니라 부사 각체상자는 유사정되어야 니여 허허공등하이며 유여 청경이라 운하위사 일자는 여실공경이니 원리일체 심경계상 일세 무법가현이라 비각조이곤이라 이자는 이인훈서경이니 여실불공이니 여실불공이라 일체색안 경계가 실어중여 불출불입하며 불실불개하야 상주일시미니 이일체법이 적진실성고여 우일체연법 소호불능여미니 지체부동하야 구족무루하야 후운중생곤이라 삼자는 법출리경이니 위풀공법이라 추훌번내에 지혜하고 이하압상하야 순정명곤이라 사자는 연운석경이니 위의 법출리고로 편조중생지심하야 영수성거나 순염시형곤이라 소은 불가거자는 위불여실지 진여법일고로 불각신불이니 중생여기하야 이유기념이니라 연무자상하야 분리봉가가니유 여미니 어방고이미니 양리의방이면 정무유 민달하니라 중생여기하여 의각고이미니 양리각성이면 정무불이니 불각 불각 망상신고 능지 명이하야 위설진각이니 양리 불각 지심하멸 정무진각 자사 가설하이니라 부차어 불각고로생 삼종상하야 옆이 불각 상응 불리하나니 운하위삼고 일자는 무명읍 상이니 이어이 불각고로 심동하니 설명이 어이비라 각적 부동이 어니와 동적 유거니 과하 불리인 고니라 이자 는 능견 상이니